한국은 청년자살과 노인자살, OECD에서 각각 일이래요. 왜 그럴까요? 빡세니까요, 한국이. 한국이 또 성취하겠다는 욕심도 많고요. 경쟁도 제일 치열하고요.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주위에도 다 똑똑하거든요.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으면요. 다 병 걸려요. 자리는 한정돼 있고. 조선에 왜 당파 싸움 그렇게 했을까요? 취업할 곳이 별로 없어요, 공무원 자리가. 전국민이 고시 공부하는데 선비들, 공부 좀 한다, 똑똑하다는 친구들은 다 고시 공부하는데 다 같은 시험을 본다고요. 전국의 똑똑이들이. 그럼 공무원 T5는 맞나? 아니요. 똑똑한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야 돼요, 사실. 한국에서 경쟁하면 이렇게 힘들어요. 죽을 만큼 힘들어요. 그리고 더럽게 주변 사람들한테 오지랖 부리고요. 정의 민족구에서 남에 너무 붙어 살다 보니까 남의 일에 그렇게 감나라, 배나라 남의 일 신경 쓰고요. 경쟁이 너무 과열되는 거죠. 경쟁이 과열돼요. 또 성취욕도 재주가 있다는 건요. 해볼 만하기 때문에 욕심들이 다 크고 목표도 짱짱하고 그런 똑똑한 애들, 똑똑이들 위에 올라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. 자살을 했을 정도라면 욕심이 없으니까 자살을 했을까요? 욕심을 내려놨으면 자살 안 했죠. 모든 경우가 이렇다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치상 욕심이 없으면 자살 안 하겠죠. 한 생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머리도 있고 욕심도 있어요. 그에 걸맞는. 그게 좌절될 것 같을 때 자살합니다. 이루어질 희망이 없을 때 자살합니다.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심이 있는데 절대로 내 욕심대로는 안 될 것 같을 때 그게 한국이라는 거예요. 지금 우리나라 풍토가. 욕심을 내려놓는 종교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. 종교가 도와주려면요. 이 사회적 성공 아니고도 종교적인 위안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국가적인 관념이 있어야 돼요. 불교 국가는요. 욕심부리는 것 이상의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걸로 또 만족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도 종교 국가일 땐 그랬어요. 그런데 지금 종교가 그럴만한 종교가 없죠. 그러니까 사이비에 빠지거나 현실에서 그걸 이뤄보려고 하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는 현실. 경쟁은 치열한데 거기에 누구도 케어해 주지 않는 현실. 마음 놓고 정신과 병원이라도 갈 수 있나요? 또 그걸로 낙인 찍혀서 또 경쟁에서 밀릴 텐데요. 또 자살만이 아니죠. 저출산도 심각하죠. 내가 한 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내 삶이 보장이 안 돼요. 난 한 번 정말 내가 꿈꾼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야심, 욕심?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. 이게 어느 나라에 비해 강렬하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. 이걸 이루려면 그 이상의 강력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한국인이 욕심이 많다면요.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강력한 양심 교육도 받았어야죠. 이게 현실에서 충족이 안 되면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. 사이비에서 그걸 충족시켜주겠다고 희망을 보여주니까. 왜 사이비에서 못 나오느냐. 사이비에서 나올 때 나의 모든 희망도 사라져요. 다시 냉혹한 경쟁에서 도퇴하고 나고한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. 매트릭스 안에 있을 때가 더 좋잖아요. 그래서 사이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. 한국 사회가 이렇게 힘드니까.